멕쫓는 아저씨가 너무 좋아요 맥주는 막이 되어서 이게 뭔데? 다 맥주요? 네 스테이크예요? 그냥 그거예요 레토르트예요 얘는 엄청 이뻐다 귀케이크 왜 왜 이렇게 일단 시원해? 아, 반대인데? 혼자만 먹었어요? 네. 아, 뭐하는지? 페이저. 그거 냉장고 먹으려 했는데 왜 안 먹었어? 그거 브레이크 타임인가? 아, 그래요? 그라나시네? 그라나시네. 얘도 맛있어요. 어, 이게 간지다. 내가 액주도 모르지만. 이게 혜진님 거. 아, 이거 내 거예요? 무알코올? 어, 논알코올. 좋네. 다 거의 다 라버려요. 아, 좋아요. 이건 병도 예쁘다, 진짜. 그러게. 그치? 얘는 지금 음식용으로 쓰셔야 돼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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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대박이다. 냉장고에 넣어놓을게요. 감사합니다. 이거 뭐예요? 혜진님네 그거예요? 네. 이번에 만든 거. 대박. 그리고 원래 저희, 저희께 처음에 갈 때 이렇게 와요. 이게 뭐예요? 이게 처음 신청하면은 아, 맥주. 환영한다고. 약간 기프트, 웰컴 뭐 그런 카드 같은. 네, 웰컴 카드. 이건 뭐야? 이거는 그거 평딱이에요. 아, 대박. 이번에 만든 웰컴, 맥주, 프레이션, 전기배라, 서비스. 위로운 장점이잖아. 마시멜로 있어요. 마시멜로. 이게 이렇게 한 세트로 오는구나. 따라라따. 논알콜 맥주. 따라라따. 왜 안 등장하세요? 저는 띄고 싶지 않아요. 지금 잘 무시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근데 이게 논알콜 맞아요? 네. 그래요? 한 조금 들어가니까 1도로. 1도로. 취하시겠네. 나 알지? 개콘 거 냄새만 맡아서 맥주 많이 하는 거. 뭐가 근데 되게. 근데 되게 약간 레몬향 나면서. 음료수 같긴 한데? 음료수지. 아, 비가 왜 이렇게 커 보이지? 음. 느낌만 내는 맛이네. 그쵸? 어, 느낌만 내는 맛이네. 그래서 임산부로분들. 음. 스키 한 번 낼 거. 아, 그래요? 이거를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술은 내기 때문에 못 마시니까. 못 마시니까. 맥주 맛이 나는 거. 음, 이거 맛있어요. 음. 아, 나 이러다 치우는 거 아니야? 그래서. 분위기의 짜리 된다. 아, 분위기의 짜리. 인성. 인성. 안 치워요. 왜 피해. 송신님의 맥주. 이거 짱 예뻐요.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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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즈님 지금 뭐하고 계신가요? 저는 김찬 선생님 회사. 웹주 편의점 파이 Nord 문사를 couper Fight. Luka 홈페이지 사진 촬영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김 사장님? 사실 이 장기 attend alguma Carry스터 일opa houder 국수회사 해왼되서 6 godена made. 여기가 어딘지를 말씀해주셔야죠 철저하게 홍보이신가요? 그럼요 저 매 브이로그에 스튜디오 토스트라는 글자 다섯 번 이상 언급 안되면 화납니다 저 그냥 똑똑하시네 이런 맥주 회사에요 귀여운 귀여운 지방이 지방이라고 많이 들었어요 돌고래래요 맥주와 사이드 스낵을 함께 배달해주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맥주 너무 특이하고 예뻐가지고 이 회사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주세요 아 이거요? 저도 못 알아보았는데 하지만 혜진님은 맥주를 못 드시죠 저는 술을 못 먹었습니다 제가 몇 번 언급했다고 술을 못 먹습니다 저의 맥주와 함께 배달해주는 회사입니다 저의 맥주와 함께 배달해주는 회사입니다 저의 맥주와 함께 배달해주는 회사입니다 그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 해 העam 한 명씩 아 이 익숙한 갱지포장... 네 번 정도 찍는 거 같고요 내일 또 그 저희 후배 오면 놀라겠네요 누구 누가 한 명씩 오면 뭐가 생겼다고 또 킴바마 또 뭐야 이러고 대박 어 약간 와인잔 같은 건가? 그렇게 말해줄지 않아 아무도 말 안해도 얘기하지 어머 어머 포장이 예뻐서 못 듣겠는데? 진짜 보인다 보인은 못 봤어요 아 보인은 못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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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아이고 아이고 어이고 뭐예요 거울이에요? 뭐예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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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거울 어 대박 아하하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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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다 어머 헐 너무 예뻐 헐 너무 예뻐 헐 너무 예뻐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저거요? 구축이 썼어? 어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진짜 디자이너 두 명이 어 다행히 나하고 괜찮다고 네 시작하세요 메스 이런건 막내가 따라하거나 대박 네 허브 냄새가 확 났어 그럼 나만 그런거 아니지 어 여기도 나왔어 저희 가위랑 닭까랑 같이 먹을게요 아 옆에 이거 감자구나 대박 내가 뭘 샀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게 뭘까 설마 설마 이것은 헐 대박 설마 나 유튜브 잘 보고 있다고 어느 분이 나한테 이거 그림 일러스트 그리시는 분인데 나한테 이거 보내주세요 이거 좋은데? 어 이거다 오오 귀엽지 짠 귀여워 붙여놔야겠다 어디다 붙여놓지 이렇게 붙여놨어요 여기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제 책상이지만 여기에 이거를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딴 데도 붙여놔야겠다 휴 여기 거의 내 존엄존 내가 원하는거 혜진 그 믹스민션 구독자님 선물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쌍이다 여기 저의 존엄존에 붙여놨습니다 저도 덕분에 같이 평화로워졌네요 네 존엄 손님 오셨어? 손님은 애기름 들어가 계세요 아 그렇구나 이제 여기 저의 책상만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아주 엉망진창이죠 여기 두 번째 택배 같이 까실래요 이제 끝 이거는 저희 전 직장 약간 귀찮아서 저한테 시키시는 것 같은데 제가 모를 줄 알았죠 저희 전 직장 대표님 스타일쉐어 윤자영 대표님 오세요 누가 이런걸 다 이랬는데 아 죄송합니다 윤자영 대표님이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공식 비주얼이죠 어 우리 공식 비주얼 오 뭐야 두개나 보내주시는거야? 지금 두개 보내주신거야? 어 두개인데? 두개나 보내줬다고? 헐 두개나 두개나? 두개나? 두개나 보내주신거야?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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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두개나 보내주셨어요 이게 박스 디자인이 되게 멋있네요 하나 까보세요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 천천히 하자 네 천천히 근데 여기 너무 지져나 이렇게 얘기하는거 같은데 저기서 하실래요? 아니에요 이미 다 보여줬는데요 뭘 자 제가 하나씩 드릴테니까 설명하실래요 네 이거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오 이거 그냥 이거야 꼬지 꼬지 이거는 리모콘인가 봐 네 리모콘이죠 아니 무슨 선풍기의 리모콘이 이렇게 고급스러울 수 있죠 너무 좋은데 어머어머 어머 어머 너무 예쁜데? 대박 여러분 이게 선풍기입니다 너무 예쁘죠 저희 스튜디오에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이걸로 보내주셨습니다 대박 한번 다시 열어주세요 좋은건 내가 다하고 귀찮은건 얘가 다하고 아우 너무 웃겨 제가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들 보는걸로 만족하세요 같이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굉장히 피곤한 사람입니다 진심으로 조언해드립니다 어제 전 직장 동료분과 많은 얘기를 했는데 무슨 설레세요 아주 변함없이 믹스메이션님 굉장하신 분입니다 진짜 예쁘다 대박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 바람의 방향과 높이 조절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도시바? 도시바 맞죠 도시바 선풍기 이거 꽤 비쌀텐데 되게 무인양품 갖고 오신가요? 무인양품에 이런 선풍기 없습니다 원래 재영이가 무인양품 갖고 본다니까 어머 근데 이거 너무 많이 들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 너무 깔끔하고 너무 예쁩니다 이거를 근데 어떻게 약간 이런 접이식 의자 같은 스타일인가? 한번 조절해보실? 어 조절해볼게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일단 1단계 세우는 거는 얘를 이렇게 풀러서 이렇게 세우는 거고 높이를 조절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감 잡았어요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높이가 조져됩니다 맞죠? 맞는 거 같아요 이렇게 매일매일 성장을 하는 혜진이 보면서 제가 정말 가슴이 좀 벅차오르네요 이렇게 돌아가요 여러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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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는 아주 멋스러운 선풍기 쭈고! 감사합니다 윤자영 대표님 짱짱맨 아유경 짜영님 고맙습니다 이거 두 개나 보내셨다고 이거를 위치는 저희의 존엄을 위해서 이 구성도? 좋으니까 그래? 이 정도? 아뇨 에어컨 바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 자리에 주시려 아 좋네요 조심 이거 근데 무선이야? 아 아까 손 잃었대 아 죄송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찍자 그러니까 그거를 걸리시지 않게 이렇게 또는 차기라고 가 아니고 놀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깨리도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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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냐 아 난 힘든 걸 알아 니가 보시고 너도 내게 오고 싶어 넌 센 척하지마 권력이 내게 양도하고 싶어 넌 수저는 변덕이 심해 넌 나 뛰어나 금수저를 제일 좋아라 너나 그진 디비즈 같은 그댄 털 못 찾아라 넌 너네네 너네네 진짜 웃어지고 너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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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전화하는 게 중요해 너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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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